만약에 우리 한라산, 지리산 이런 거 나왔으면 진짜로 그걸 이행을 하려고 하신 거죠? Let's go! Let's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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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이 이거 챔피언이잖아.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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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게. 오만이 반반 내봐. 여기 되지? 한 마리 주시나요? 조비씨? 네. 아 이게 다 써, 다 써. 이게 다 써. 이게 다 써. 이게 다 써. 다음에 저희도 와일드식스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2PM 우영, 민준, 준호, 찬성. 그 다음에 안 보이는 태경, 리쿤. 다 같이 함께 할 게 있을게요. 함께 할 게 있을게요. 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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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나 이거 드신 거예요就. 오? 잠깐요. 조화. 잠깐만요. 아 이거 따로 뜨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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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아니죠? 잠깐만요 지금 참혹한 현장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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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소음하면 되죠? 아아 눈물을 흘려 아아 할아버지 이거 빨리 와 아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야 실격 실격이다 이거 완전 실격이지 야 이거 실격이야 잠깐만 야 먼저 먹고 온 거 아니야 와 대박이다 진짜 얘한테 내내려고 내가 와 입에 있어 입에 있어 아 앞에 봐 와 와 아이스크림 나한테 아이스크림 나한테 어떡하지 않아 올드보이를 위해서 자 힘이 찬수 자 우리 올드보이 힘을 잡아서 올드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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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가자 가자 자 부침개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? 반죽이 열을 받으면서 보글보글 숨을 쉬어요 아 뭐 숨을 쉬어 네 참 민준이 형은 진짜 아픈 건 보면 아티스트야 아 누가 이거 숨을 쉬는 표현으로 한 번에서 많이 터뜨려서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 지는 걸로 탈락한 걸로 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혹시 뭐라 그런다고 잠시입니다 자 자 자 니가 뭐라는 거예요? 우선 찬성으로부터요 추면서요? 네 네 발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러면 좀 티가 날 것 같은데 할아버지 캐릭터가 캐릭터라 그런지 정원아 조심해 빠져 좀 빠져 좀 빠져 좀 등 끝입니다 등 끝입니다 등 끝입니다 꼴등한 이유가 멀어서 생각하십니까 아 좋아 아 이유가 뭐야 좋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 둘이 너무 좋고요 이 둘이 너무 좋고요 이 둘이 이끌어서 네 끝까지 우리 함께 나갑시다 자 다음에 만약에 준수형이죠 준수형이 세계를 끕니다 그러면 스코어는 동점 세계를 끕니다 내가? 난 세계를 접목할 거야 너 왜 비주얼에 네가 왜 빠진 거야 내가 처음으로 보는데 비주얼에 이렇게 욕심이 많을 줄 몰랐어 나는 나는 그래서 나는 비주얼에 아니 너는 비주얼에 일단 뛰어나 괜찮아 괜찮아 아 잠깐만요 그 뒤는 인정할 수 없다고 아니야 아니야 인정은 너무 되고 아 친구들아 아무튼 난 가정함을 맡고 있습니다 가정함을 맡고 있어요 가정함을 맡고 있어요